김잼마가 왜 혜빈이 결혼을 망쳤는지, 왜 복수하겠다고 설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자기 아빠를 죽였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자기를 낳은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치는데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가만히 당하고 있냐고. 김잼마, 양엄마도 죽였다면서요?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언니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그동안 언니 언니 하면서 내가 왜 대우해줬는지 알아? 우리 오빠랑 사는 사람이니까. 김잼마가 뭐라 그랬나 모르지만 걔 때문에 피해받고 고통받은 사람 나야. 내가 김잼마, 양엄마를 죽여? 그건 내가 아니라 네 오빠한테 물어봐. 네 오빠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혹시 우리 엄마도 죽였어요? 어머니? 내가 죽였다고? 내가? 이 미니경이?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어짤래? 너도 죽여져? 말해. 죽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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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